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거의 필수로 고르는 옵션이 발코니 확장입니다. 사실상 분양가에 포함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, 같은 면적의 아파트라도 발코니 확장비가 고무줄처럼 제각각입니다. 왜 그런 건지 황인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경기도 구리에서 분양 중인 롯데건설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. 이 아파트 전용면적 82제곱미터는 8억 5천만 원에 분양됐는데, 발코니 확장비만 2,900만 원에 달합니다. 인천 주안동에 들어서는 포스코건설의 이 아파트도 역시 발코니 확장비가 2,600만 원에 달합니다. 반면 12억 9천만 원에 분양된 서울 둔촌동 올림픽 파크 포레원의 확장비는 1,100만 원. LH가 지난해 7월 분양했던 파주 운정의 공공분양 아파트는 700만 원 선입니다. 2008년부터 서울 등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선 발코니 확장비도 심사 대상이 되면서, 임의로 가격을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. 하지만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은 발코니 확장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보니, 서울보다 수천만 원 이상 비싼 겁니다.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가 확장 비용도 비싸고,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도 들쭉날쭉합니다. 실제 지난 2020년, 부천에서 6억 원대에 분양된 한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비를 1억 4천만 원이나 받아 논란이 있었습니다. 울며 겨자 막기 식으로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발코니 확장비를 무한정 부풀리지 못하도록 적절한 기간에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고무줄 같은 발코니 확장비가 사실상 분양가 인상의 꼼수가 되면서, 수 분양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 SBS 비즈 황인표입니다. 기상캐스터